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거나 뒤집거나 파괴함으로써 성공한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 서재에서의 나폴레옹 등의 명화를 남긴 프랑스 미술가 자클루이 다비드는 1799년에 세계 최초로 입장료를 받는 개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 전까지의 모든 화가들은 후견인 모델이라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후견인이 재능 있는 화가를 발굴하고 그가 그림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예술계의 시스템이었습니다. 화가는 경제적 지원을 받아 예술활동에만 몰두하고 후견인은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화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화가는 후견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자클루이 다비드는 이러한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 전 모델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미술계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다비드는 이 전시회를 무려 5년간 지속하였는데 그 수익금으로 파리 근교에 큰 별장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 전 모델 방식은 더 이상 후견인의 경제적 지원에만 기대지 않고 자유로운 창작 분위기 속에서 개인적 예술세계를 무한히 펼칠 수 있는 기회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새로운 예술계의 비즈니스 모델이 된 것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란 회사 또는 조직이 고개 윤리한 가치를 어떻게 창조하고 어떻게 전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가를 설명하는 하나의 체계적인 흐름을 말하는데 최초 비즈니스 모델이란 용어는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출신의 EU연합 집행위원인 폴 티머스 교수에 의해 창안되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모델이란 상품, 서비스, 정보의 흐름들을 엮어내는 사고의 틀이며 이러한 사고 틀에는 사업을 영위하는 광범위한 이해 당사자들의 역할과 잠재적 이익 가능성, 매출 원천 등이 녹아있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상식을 깨뜨리거나 기존 모델을 뒤집거나 파괴하면서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면도기와 면도날, 프린트와 토너, 정수기와 정수기 필터, 통신사의 공짜 폰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요 제품을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부수적인 소품 가격을 높여 이익을 취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런 제품을 캡티브 프로덕트, 포획 제품 또는 종속 제품이라고 부르는데 스티브 잡스의 애플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아이튠스와 아이팟을 통해 뒤집었습니다.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 접근 방식은 면도기는 싸고 면도날은 비싸게 판다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아이팟은 오히려 비싸게 팔고 아이튠스의 원음 판매는 값싸게 판매하여 기존 모델의 틀을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아이팟과 아이튠스를 통해 출시 3년 만에 애플 전체 매출의 50%를 벌여들었고 그 결과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뒤집는 방식으로 애플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펠로톤 인터랙티브라는 스타트업 회사는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방식의 기존 피트니스 모델을 깨고 집에서 실내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 앞에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전문 피트니스 강사가 등장하여 실시간으로 구렴을 붙여가며 운동을 독려하고 지도하는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함으로써 기업가치 1조 4,100억 원의 회사로 성공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헬스케어 스타트업 회사인 아우컴 헬스를 들 수 있습니다. 아우컴 헬스 시스템에 가입한 병원에 환자가 방문하면 환자는 대기실에 비치된 태블릿 PC에 자신의 문지표를 입력하면 곧바로 의사에게 충성되고 의사는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진찰실에 환자와 함께 3차원 인체 해부도를 화면에 띄워놓고 현재 상황과 치료 방법을 설명하게 됩니다. 상담 후에는 의사 처방 및 복용약에 대한 주의사항까지 자세하게 태블릿 PC에 뜨게 되는데 이러한 시스템의 사용료는 병원은 물론 환자 모두 무료입니다. 아우컴 헬스는 환자 의사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 대신 회사 서버에 연간 5억 8천 5백만 것씩 쌓이는 환자의 진료 데이터를 보험사와 제약회사에 팔아 수익을 올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구글 지주회사인 알파벳,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로부터 5천 6백억 원을 투자받아 기업가치 5조 6천 4백억 원의 회사로 키웠습니다. 택시 한 대 없이 사업에 성공한 우버, 호텔방 한 개도 없이 성공한 에어비앤비, 소속된 가수 한 명도 없이 음반 시장을 석권한 아이튠스, 지금은 자체 영화를 제작하지만 과거 영화 한 편 만들지 않고 대형 영화사로 등극한 넷플릭스 등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거나 뒤집거나 파괴함으로써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4차 사랑혁명의 사물인터넷인 IoT로 인하여 더욱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물인터넷은 1999년 MIT 공대의 오토 아이디어 센터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인데 인터넷에 연결된 디바이스가 인간의 개입 없이 상호관에 알아서 정보를 주고받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때 사물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들을 스마트 커넥티드 디바이스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사물인터넷은 기존 제품의 센서, 액트레이터, 마이크로 프로세서, 통신 모듈들이 함께 작동되어 새로운 방식으로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 가치를 제공합니다. 첫째, 사용량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로써 기존에는 제품을 일시불, 할부 또는 렌탈, 즉 이용기간으로 판매하였다면 4차사랑혁명의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이용시간, 이용한 양, 이용한 기능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수기는 이용기간이 아닌 사용한 물의 양, 공기청정기나 안마의자는 기간이 아니고 사용량과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고객의 리드타임, 즉 주문시간을 앞당기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디바이스를 통해 소모품 잔량이나 소모품의 이용 패턴을 파악하여 자동으로 소모품을 주문한 시스템을 이를 D2O, Device to Offline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의 생피품을 주문하는 대시 버튼을 꼽을 수 있습니다. 셋째, 관리 서비스 비용 절감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기존에는 서비스를 위하여 고객의 현장에 서비스 직원을 상주시켜서 고객 및 제공회사 모두에게 부담이 되었다면 이제는 상주하지 않고 원격으로 서비스 및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 및 제공회사의 비용을 모두 절감하는 시스템입니다. 대표적으로 GE와 롤스로이스가 제공하는 항공기 엔진 서비스 건설 및 중장비를 제공하는 일본의 코마츠, 테센크루프, 오티티스 같은 엘리베이터 회사 공기 압축키를 제공하는 독일의 캐저 컴플렛 주식회사 등이 있습니다. 넷째, 프로비스 모델입니다. 프로비스는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결합된 개념으로 제품 서비스를 통합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세탁기의 드럼통이나 침대 매트리스에 오염을 측정하는 센서를 달면 청소 개시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의 경우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주행거리, 주행시간, 주행경로 및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트니스센터, 자동차 정비센터 등도 이에 해당됩니다. 다섯째, 플랫폼으로서의 디바이스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하나의 디바이스가 여러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 해당 디바이스는 다양한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되어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커넥티드 카드, 소프트뱅크의 페퍼 로봇, 아마존의 에코, 구글의 구글홈, SK텔레콤의 누구 등은 일회성 판매에서 서비스 중개의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로 변신하여 최대 5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비즈니스 변화의 특징을 다시 정리해 보면 상식을 깨트리거나 기존 모델을 뒤집거나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수익 모델을 뒤집거나 파괴하거나 또는 시장의 상식을 깨트릴 수 있는 부분을 현업에서 발견하신다면 새로운 경쟁력의 절대적인 원천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